슬라이드 크런치 슬라이드 크런치 직각으로 두시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방향으로 들어주시고 플리처 사이드킥이죠. 수영하듯이 앞뒤로 교체하시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발을 번갈아가면서 교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부에 집중해 주세요. 니업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은 피고 양팔은 만세 다리 간격은 내 골반 넓이 벌려주실게요. 여기서 팔은 내리시면서 내 한쪽 무릎을 가슴 쪽으로 힘차게 차주시고 천천히 내려주시면 되세요. 발은 내려주실 때 손도 당연히 원위치로 돌아가셔야겠죠. 다시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펀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은 턱 부위에 위치해 주시고요. 가슴을 피고 바르게 서주세요. 다리 간격은 주먹 하나 정도 벌려주시고요. 왼쪽으로 펀치를 가격하실 때 몸을 틀어서 오른쪽 손으로 쭉 뻗어주시고 오른쪽 다리를 내 뒤로 쭉 뻗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 오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신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할 수도 있고 체지방 연소에도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손으로 쭉 뻗어주시고 오른쪽 다리를 내 뒤로 쭉 뻗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제자리 오시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신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할 수도 있고 체지방 연소에도 상당히 좋은 운동입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저와 함께 시작하시죠. 전신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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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궁금한 점 있으면 반드시 카톡으로 문의주세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 날 바라보는 시선들이 틀려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힘내세요. 파이팅!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5, 4, 3, 2, 1... 땀 흘리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몸 구석구석에 있는 체지방이 빠지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 맞추셔야 됩니다. 영상 속도 맞추셔야 됩니다. 5, 4, 3, 2, 1... 많이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더 해야 체지방 연소가 극대화가 됩니다. 다리가 매끈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낼게요. 조금만 더 힘낼게요. 5, 4, 3, 2, 1... 체지방 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동작은 크고 빠르게 진행하세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파이팅! 자, 파이팅! 자, 파이팅!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파이팅! 많이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더 해야 체지방 연소가 극대화가 됩니다. 다른 자세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에요. 초기하기 장hun중 chapters 3, 2, 1... 5, 4, 3, 2, 1... 자, 꿈꿔왔던 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파이팅! 다리가 매끈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낼게요. 조금만 더 힘낼게요. 조금만 더 힘낼게요. 조금만 더 힘낼게요. 살 빠지는 소리가 들리죠? 쉬는 시간에 수분 섭취 잊지 마세요. 어? 속도 느려지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힘낼게요. 5,4,3,2,1 땀 흘리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자, 근육에 집중!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끝까지 파이팅! 5,4,3,2,1 동작은 크고 빠르게 진행하세요. 자, 동작이 끝날 때까지 집중! 땀 흘리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땀 흘리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5,4,3,2,1 5,4,3,2,1 아자아자! 파이팅! 지금 더 하셔야 허리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당신! 정말 멋집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당신! 정말 멋집니다! 5,4,3,2,1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이에요! 체지방 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체지방 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체지방 타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roz 런 Funk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 싹 날려버리세요! 5 4 3 2 1 2 2 2 1 힘들 때 더 해야 체지방연소가 극대화됩니다 변한 모습 상상해보세요 기분 좋죠? 5,4,3,2,1 동작은 크고 빠르게 진행하세요 땀 흘리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자, 화이팅! 5,4,3,2,1 바른 자세로 반드시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저도 압니다 하지만 더 해야 체지방 연소가 극대화가 됩니다 5,4,3,2,1 바른 자세가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벌써 절반이나 왔네요 자, 화이팅! 땀 흘리는 모습이 정말 멋진데요?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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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이팅!